KF-21 엔진 국산화 40% 이상 F-414 엔진 면허 생산과 무인기 엔진 개발 KF-21 내년 양산 계약, 2026년 초도 양산 전력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강대국 코리아TV입니다 온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국산 전투기 생산 현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고 없는 비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시재기 6대는 쉼 없이 사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각종 테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람회 사업이 계획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국산 엔진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양산이 시작되는 KF-21 보람회의 엔진은 미국 제너널 일렉트릭의 추력 2만 2천 파운드에 F-414 엔진 2개를 탑재합니다 그런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게 되는데요 국산 부품이 약 40% 넘게 사용 예정이라서 실제 한화에서 생산하는 F-414 엔진은 부품 국산화율이 40% 이상인 것입니다 아직 국내 개발 국산 엔진은 아니지만 면허 생산을 통해 국내 항공 엔진 부품 수준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관련자들도 매우 말을 아끼고 있어 많이 알기가 어려운데요 알려진 것을 종합해보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수년 전부터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 검토와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산 엔진 개발을 원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엔진 개발은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요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비와 개발 인력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높은 기술 수준들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엔진 시장은 각국의 급비 중에 급비 기술이라서 누구도 이전해 주지 않으며 단지 돈이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엔진 개발 인력만 해도 국내에는 업계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을 모두 합쳐도 약 200여 명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제너널 일렉트릭의 엔진 개발 인력이 8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하는 우리는 개발과 인력 양성까지 함께 해나가야 하고요 부족한 기술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나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더 어렵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사히 개발을 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그 많은 인력과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개발 후에 수요가 많지 않아 생산량이 없으면 구축된 인력과 인프라는 또다시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 몇 개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도 쉽게 시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항공 엔진 개발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시도가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우선 추력 5천 파운드급 즉 보라메에 사용하는 추력 2만 2천 파운드의 약 4분의 1 정도 추력의 엔진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2025년 개발을 완료해 무인기용 엔진으로 사용하고 별도로 만 파운드급과 만 오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메는 2만 2천 파운드급인데 왜 만 오천 파운드급을 개발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실 것인데요 현재 F16, F18 유로파이터의 엔진 기본 추력이 만 천 파운드에서 만 칠천 파운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버너 사용 시에는 2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이 가능하므로 일단 만 오천 파운드급을 우선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강력한 추력의 엔진으로 확장해간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엔진의 생산량 확보는 우선 무인기에 대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무인기에 대량 양산 의지로도 보입니다 실제 KF21 보라메의 경우 유무인 복합체계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보라메 1대의 무인기 3에서 4대가 1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이는 다시 말하면 보라메 일부 운영 대수의 3에서 4배에 해당하는 무인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 개념은 상상만 해도 멋진 것 같습니다 보라메 1대의 로우급 전투기 역량을 가진 3에서 4대의 무인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하다니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3에서 4대의 무인기 호의를 받으며 출격하는 KF21 보라메을 적의 전투기가 싸우고 싶을까요? 적이 레이다로 탐지하더라도 아마도 쫄아서 이륙도 못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기에 사용하는 엔진 외에 KF21N 네이비 버전의 전투기와 KF21C 전자전기 그리고 향후 수출되는 물량의 국산 엔진의 장착이 예상되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되는 한국형 수송기 엔진으로도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폭풍 성장을 해온 K-방사는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뚫고 거의 선진국 기술 수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전투기 독자 개발까지 해냄으로써 세계가 주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인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업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오늘도 밤잠 안 자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휴전 후 70년을 달려온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기술력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 도전 중입니다 우리의 독자 개발 항공기 엔진의 보유는 방산 기술의 최정점이며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진정한 자주 독립입니다 이런 위대한 도전을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고하시는 연구원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이 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이 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을igan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작 기 dating 영상편집 및 자막제작진 룡